오대인 인사입니다 오대인 인사입니다 3, 2, 3, 4, 4, 5, 6, 7, 8, 9, 10, 10, 11, 11, 12, 1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집의 역할을 맡은 김별입니다 사실 그동안 짧은 공연 기간이기만 이렇게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동안 저는 뮤지컬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 연구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재미있게 그만큼 제가 재미있었던 만큼 여러분이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연이 또 어떻게 잘 돼서 하면 또 올라가겠죠 그때까지 많이 기다려주시고 같이 내일 바다에 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명의 역할의 유지아입니다 처음에 봤는데 좋은 작품과 좋은 언니의 것과 내가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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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도 아예 땅 이렇게 치아는 신규의 상을 사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분야에서 함께 너무 행복했고요. 다시 한 번 내일 바다에 대해 삶은 시간에 대한 사랑이 되었을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변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